ideal 지금 1. 게 게 나왔던 그럼 길단위 경기 선에는 어딨는데 딱히 파트 없으세요? 오늘의 TMI야? 예, 경기 전에 루틴이 있냐? 나? 오늘의 TMI? 제가 새로 나신 입었어요. 루틴이요? 루틴은 없고요. 운동장 물기 있나 봅니다. 그것밖에 안 봐. TMI? 귀에 뭐 눌렸어요. 경기전 루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전 루틴은? 아 저 신발끈 왼쪽부터 묶어요. 왼쪽부터? 신발 신을 때는? 왼쪽부터 묶으세요. 루틴이요? 노래 듣는 거? 노래 듣는 거요? 무슨 노래 자주 들으세요? 경기장 올 때는 발라드잖아요.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도 발라드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